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스키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전 스파우 다교육식의 1인자, 말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주먹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당신의 끔찍이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끔찍이가 왔는지 신청자 부모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저마을에 사는 차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큰 쪽이 짝퉁 아닌가요?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요즘 시청자분들이 왕숙 선생님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육아 전문가이냐면서요. 댓글 탄 녀석이 누구죠? 아이큐 추적해서 그냥 잡아다가 면상을 박스를 낼껍? 워워워워워워.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심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왕숙 선생님의 경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자료화면 나갑니다. 이건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 운동선수 아닌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뭔가 마음이 딱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행동 어린이를 만나볼까요? 차별아, 학교 가야지. 차별아, 너 또 엄마 물건 도둑질하는 거야? 어, 방해야. 뭐가 아니야. 그 가방 이리 줘봐. 아니라고. 진짜 이게 짜증나, 이 둥돼지가. 이 짜증나. 너 지금 엄마들 이게 무슨 행동이야. 잠깐만요.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욕하고 엄마를 때리대요. 어머님도 그냥 양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파워슬램으로 바닥에 내릴 건지 그랬어요. 제가 육아 교육 방식이 아이를 때리지 않는 거라서요. 그냥... 일단 계속 보시죠. 안녕, 안녕. 어, 우리 학교 앞에 무인문방부가 생겼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지금 사망하면 아무도 없잖아. 야, 너 저기 CCTV 있어. 너 그러다 경찰서가. 내가 너 신고한다. 어? 어쩔 TV 신고하든가. 어차피 척법 소년이라 감옥 안 가거든. 헐? 근데 이게 아까부터 까불고 했어. 진짜. 야,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어차피 척법 소년단 얘들아, 나 닌텐도 샀다. 부럽쥉. 완전 부럽다. 야, 나도 시켜주라. 그래, 너 딱 한 판만 하는 거다. 알겠지? 어? 뭐야? 내 닌텐도! 야! 네가 내 닌텐도 훔쳐갔지? 무슨 내가 훔쳐 니가 내 옆자리에 있었잖아 내 교실이니까 여기 있지 왜 나만 걸고 달린대 너 저번에도 내 거 훔쳐갔잖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가 훔쳤다라는 증거 있어 교실 안에 너밖에 없잖아 왜 나만 의심하고 나만 걸군대 내 책상 옆에 있었으니까 널 의심하는 거지 너가 내 거 내 짓을 훔쳐갔잖아 빨리 내놔 그 책상을 니가 어제 매입했는데 안녕 얘들아 너네들 왜 차별이한테 맞고만 있는 거야 반항하면 더 심하게 때리고 욕하거든 그래서 그냥 맞고 있는 거야 차별이가 물건을 훔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중고마켓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아 혹시 당근? 아 왔구나 우리 손주가 가지고 싶다고 한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딱에 파는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너가 까줄 수 있을까? 어? 아 상태가 뭐가 안 좋은데요 여기 이쪽에 다 깨져 있잖아 어쩌라고? 가격은 짧게 먹을까? 가격은 짧게 먹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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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제가 당장 어머님 집으로 달려가서 둠스톤 파일드라이버를 내려 꺾고 싶은데요 바로 솔루션 진행하시죠 저기 선생님 선생님의 교육방식은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이는 기여박지 않고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뭐 훔쳐서 팔 거 없나? 아 진짜 찾아라! 차별이 보러 선생님 오셨어 아 가 아 진짜 어? 안녕? 나는 조왕숙 선생님이야 반가워 아 네 뭐야 선생님 돈이 별로 안 내야 어느 틈에 내 직업을 가져갔구나 차별아 하지만 이런 차별이의 행동은 매우 매우 나빠요 어쩌라구요 저 어차피 축밥사는 일은 감옥 안 가요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안 되겠다 아줌마는 좀 혼나야겠다 못 잡았겠다 당장 아아악 선생님 그럼 교육은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차별이한테 보여줄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 아 그러던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재미없으면 각오해 각오해 재밌을 거에요? 선생님 따라오세요 제멋끼만 해봐!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무서운 제수들만 있는 곳이란다 오 신차빈과 난 곧 나를 만나게 될꺼야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생긴 구매라구나 우... 무서워 저 네가 어른이 되고 물검을 훔치면 이런 곳에서 병생 산거야 선생님이 미리 체험시켜줄게 어드롱isp! 예 행례 우리 끔찍이가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엄마를 때리고 친구들도 맨날 때리는 아주 분노도 저렴한단다니까 운 좀 내줘 아유 알겠습니다요 행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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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누구나 꼬마야 니가 물건 훔치고 엄마도 때렸다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여기 과목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으아! 이 아줌마들이랑 평생! 으아! 잘못했죠요 내 물건 훔쳤어 그 그냥 떠났어요 그래? 그럼 내 물건 다 멈춰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친구들이나 엄마 물건을 잘만 훔치면서 우리 물건을 못 훔치겠어? 엄마는 안 무섭고 우리도 안 무서워? 이런 비겁한 녀석을 봤나? 너 분노조작 못한다면서? 어? 어디 병소처럼 때려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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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잘못해 죽여요! 이 못든 게 다 좋지 못해요! 절대 이제 물건 안 훔치고 여기 나가면 엄마한테 70원 인사과를 낼게요! 맹세해요! 응! 그래! 오늘의 눈물 안 인사과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 그럼 다음은 여기 또 올 때는? 내가! 네! 엄마다! 꿀! 어머! 엄마! 작년 녀석이요! 이제 절대 물건 안 훔치고 착하게 살게요! 그래 그래! 자! 이제 물건 안 훔치고 폭력적인 행동은 안 할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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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머님! 솔루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차별이가 일어나면 저에게 콜미베이비 해주세요! 으아! 엄마! 전화할 건 아니죠?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그래... 어? 여기 올려놨던 돈이 어디갔지? 차별아! 또 너니? 어? 나 아닌데요? 그래... 조왕숙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 마카노 프로지물 빨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밀게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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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머님! 내일 뿅! 뻑! 에옹! 뿅! 뿅! 좋아요! 빙! 로르 안녕